그럼 나 목으로 끌어볼까? 준비!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해야 되나? 그냥 할게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해요 수사인 보이스 수사인 포트 수사인 포트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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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 겟잇! 몇 번을 시작하면 어때? 진짜 지금 바로 할게요 지금 불만 그냥 바로 할게요 야 이 형 다 했는데? 듣고 출발하라고 듣고 아니 느리게 하신다니까? 듣고 출발하면 되잖아 무정 출발이도 안 돼 다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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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뛰자 우리 보자 잠깐만 아니 지금 우리는 저희 초대시는 분들께서 아이 싫어겠다고 아이 싫어겠다고 아 진짜 야 그래도 빨라 쟤 이렇게 푸다고 생각한 거 아니야? 아 차 들렀어 수빈이 형 멋있게 뛰어와요 아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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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다 아 어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